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굉장히 많이 뜰 수 있는 코인을 찾는 전략 미국에서 지금 돈풀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시즌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다. 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입니다. 박 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반드시 오르는 1% 알트코인 선별까지라는 부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2년 만에 단독 저작물을 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책인데요. 부제에 달려있는 그 제목, 그 컨셉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부터 그리고 1% 반드시 오르는 1% 알트코인까지 선별해서 이번 시즌을 이제 잘 성공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알트코인들을 고를 수 있는 전략들까지 함께 수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상당수는 비트코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책들이 없는데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의 방법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사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방법입니다. 꾸준히 모아 나가는 전략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인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투자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의 어떤 차이점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효율적인 전략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 마켓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맥락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관점들은 투자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코인 자체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관점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들, 큰 섹터들, 큰 어떤 카테고리들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이라는 단어가 새롭습니다. 슈퍼코인이란 어떤 코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 슈퍼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대단히 좋은, 굉장히 좋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슈퍼코인도 정말 이름 그대로입니다. 정말 좋은 코인을 찾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가장 좋은 코인은 어떤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로티브라고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내로티브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굉장히 많이 뜰 수 있는 코인을 찾는 전략을 의미하는 거고요.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결과들,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넘어서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코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을 동시에 이해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코인들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해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서 세 달간 조정이 이어져 왔는데 왜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던 걸까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결국은 물가였고 물가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시경제들이 고용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들이 좀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자산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선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미국의 대선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시경제를 좀 회복시키려는 즉 통화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돈풀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 동안에만, 지난 5월에만 해도 2천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273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더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미 의회에서 어떤 암호화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규제안들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규제에 대한 이슈들도 이제는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반감기가 지나갔죠. 그러면 결국은 반감기 사이클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각종 어떤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극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업자들이 이제 문을 닫겠다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최선성이 맞지 않는 채굴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 채굴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채굴자들이 사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에 어떤 힘을 보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 사이클 대비 유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슈퍼코인 투자지도 7페이지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는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대세 상승장은 결국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과거 2에서 3차 반감기 후 대세 상승장 때 얼마나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넘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시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을 받아낼 주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물량들을 누가 시장에 많이 내놓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시즌에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 이걸 왕창 매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도 안 팔고 여태까지 다 버틴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물량들을 조금씩 던져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장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또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이거는 물량의 절대 양보다는 어떤 이 단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비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의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보유량이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 된 단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85%에서 7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 중에서도 6개월 미만을 단기 보유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단기 보유자, 3개월 미만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장기 보유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물량을 그때는 던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40% 내외 정도가 단기 보유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85%나 74%까지 가려면 기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은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 보유자 비중으로 볼 때 아직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은 걸까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기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대세 상승장의 기준이 언제부터를 대세 상승장으로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래서 지금 시즌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20% 왔다, 누군가는 30%, 누군가는 50%까지 왔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온체인 지표들마다 가리키고 있는 시그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시그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NVRV G-Score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7을 넘어갔을 때 고점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점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지점들은 지난 대세장 최고점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반감기 전에 그 대세 상승장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비트코인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언제까지 매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비트코인은 매입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장의 기준이 지난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을 넘은 이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불장이 끝나고 나서 즉 4차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우리가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더라도 이 지난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가격이. 물론 내려갔던 구간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 구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함정은 거기까지 가면 막상 못 삽니다. 대부분은 더 떨어질 것 같애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어쨌든 초기이니까 지금 매입을 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좋은 이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중점을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매집하기에 대단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8페이지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이클은 달라졌다. 이번에는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사이클의 속도와 폭이 달라졌을 뿐 사이클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부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대세 상승 사이클 본격 시작되는 시점과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대한 관점들은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반대로 하면 엑시트 전략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었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시점부터 1년에서 1년 5개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지 몇 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으로 대비했을 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뭡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스텝이 좀 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조금 더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원래 기존 사이클대로였으면 조금 더 천천히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은 유입량들을 만들어내면서 빨리 상승을 시키면서 대세 상승장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 정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이클의 어떤 타이밍들을 빨라지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이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대선용 돈풀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의 어떤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는 돈풀기를 거두거나 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이 증시도 굉장히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예외의 구간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시가 많이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첫 번째로 유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잘 지났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3월 정도 기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감기였던 과거 시기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탈출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말씀드린 기간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온체인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 중에서도 만약에 MVRV나 MVRV G-Score 이런 지표들이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의 어떤 고점들을 터치하는가 그 구간들이 좀 위험 시그널까지 가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MVRV가 3 정도를 넘는 시점 정도가 되면 아 이때부터는 우리가 뭔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매도 전략을 펼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탈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들이 스스로 세우신 목표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번 시즌에 한 2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데 대신에 최고점 가기 전에 먼저 탈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만약에 지났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하락 구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다시 온체인지 표나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정 구간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물량들을 좀 많이 던지고 탈출해야 되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황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고 저희 책에서도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적인 풍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반적인 대로 팁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저축 같은 상품들에서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즌에는 안전자산을 우리가 선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 위험 회피 심리들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험 자산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어떤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대체 자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관점이 다면적입니다. 이 다면적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2019년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10몇 년의 시계를 돌려보면은 금리를 인상했던 구간들은 꽤 많은데 금리를 인하한 구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를 한 번 인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단기적인 영향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